뭐야? 뭐지?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이었죠 아! 아! 아 뭐야 랜덤으로 나와? 좋아 아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 걸 이렇게 응 순연 것 같아요 뭘까 뭘까? 왼쪽 버튼! 아 위에서 왼쪽 버튼 오른쪽 아 위에서 찍은 거구나 그 다음에 저기 올라가야 되는 거 아냐? 닫았어 닫았어 그리고 아 더 가야돼? 아 난 또 난 뒤에서 쫓아왔다고? 뒤에서 쫓아와서 찌른 줄 알았네 오른쪽 같아 벽에서 부탁하면 안 돼? 어디야? 여기 어디야? 못 가 지금은 못 해 그럼 언제 하는데 여기 못 가는데 응? 여기 못 가요? 여보세요? 잠수가 안 된대요 지금은 못 탄대 쭈구리 쭈구리 눌렀더니 몸을 당.. 아예 잠수는 하고 싶지 않나봐요 여기 못 지나가는 데인가? 옆으로? 옆으로 몸을 틀면 되잖아 이 여자야 여보세요 누님 몸을 옆으로 틀면 되지 않으니까 막힌답니까 그냥 다시 백 여기 아 여기 뭐가 있는데? 아닌가? 위에 구멍에 하나 있는데? 일로 못 나가나? 아하하 참 어이 그러게 뭘 더 해야 되나봐요 뭘 더하라는 걸까 어? 이리로 가는건가? 내가 여기서 나온거 아니야? 여기서 나온거잖아 뭘 하라는거지? 이리로 안볼까? 그건 백인데? 음악은 무서운데 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잘못봤어요 아 방심했어요 그럼 뒤로 가볼까? 어? 아니네? 여기서부터 하네? 이상 소리를 내고있어 흐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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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로 안들어가졌지? 아까? 다시 가보자 버그인가? 여기 충분히 사람이 지나갈 공간인거 같은데? 못들어가네? 이상하다 다시 백해서 가야되나?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뭔가 이리로 더 갈 수 있다는 뜻 같은데 말이죠 흐흥 저 또 돌아가서 뭘 또 해야되나? 잘 봅시다 어? 저기 또 열려있다 어? 저기 또 열려있다 잘 있어 이거 아까 내가 닫았는데? 다시 가볼까 그럼? 닫았으니까 상관없나? 닫은거랑 상관없나? 닫은거랑 몰라 일단 일로 가보자 쪽쪽 가보자 일단 상관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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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네 이제 가네 아까 내가 분명히 닫았는데 버그인가? 그럼? 엠? 아까 우리 닦고 왔잖아요 내 기억으로는 분명히 저거 닦고 왔는데 나 그만 좀 찔러라 저기 또 흰색 점 보이죠? 뭐야? 뭐 하는거야? 응 사다리구나 이거 뭔 고생이야 아이고 이 와중에 저 가방 절대 절대 어깨에서 빠지지 않는 가방과 아이고 맞습니다 뭐야 이거 1등상 최고의 장미들 뭐야 1929년 내 사랑하는 남편 우리의 빛 작은 꼬마 제니퍼 알 펠틴이 타고난 원예의 재능으로 승리해냈어 아 타고난 펠틴이 타고난 원예의 재능으로 승리했대요 어쩌면 제니퍼의 승리가 당신과 에디오피아의 무솔린이 병력에게 좋은 징조일지도 몰라 우린 당신이 그리워 당신의 사랑 똑같은 사람일 리가 없어 똑같은 제니퍼 제니퍼 뭐지? 혹시 제니퍼가 그럼 이 여잔가? 제니 펠튼 제니퍼가? 저 여잔 아닌가? 저 여잔 아닌가 봐요. 저 여잔에.. 너무 우리 이런 거 많이 봤어. 정말.. 호르몬과 태도론을.. 저는 그 여잔에 두 번 더 이상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 여잔에 두 번 더 전달하고 싶습니다. 래펠틴이 자기 딸래이기 집착했는지 왜 제니퍼라고 부르기 시작했는지 지하실에서 나갈 방법을 찾아라 와인 저장소구나 여기 아까 그게 할아버지였어? 그 가정부 아니었어요?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할아버지가 입술 바른거였어? 아 할아버지가 제니퍼였어? 아 그 뜻이야? 아 아 아 아 오 충격 야 할아버지가 제니퍼였다니 그랬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으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흫 으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 오 뭐야 뭐야 모야 쟤 뭣쓰는거야 지금? 저흐흫 ㅍ잌잌 저흐흐흐흐흐흐흐흐 저거 그거아니에요? 스탬플러? 일병호치캣스 ㅎ흐흐흐흐흐흐 어 여기 막혔는데? ㅎ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 이쪽에도 길 있다 아 호치캐스 아 호치캐스가 아니라 아 못 나오는 거야 못 거울 없나 거울? 어 여기 또 뭐 있다 로스갈로 농장 아 너무 뜨거워 그래서 이거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잠궜잖아 아 정말 저건 또 뭘 잠궈야 되나 그럼 어 깜짝이야 에ㅇ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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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할아버지야? 지금? 제가 할아버지라는 거야? 아 여기 막혔다 아! 막혔어 막혔어! 삐켜! 흐흐흐흐 여긴가? 어 됐다 뭐 어디갔다 어! 아 왜왜!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 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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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고 이거 지금 왜 봐! 이거 왜 봐! 아! 잠깐만! 나 이거 좀 돌리고! 지금은 안돼! 아하하하 아 이거 길을! 어떻게 다 외우냐 이거를? 어? 어? 그러면 반대쪽을 먼저 가봐야겠다! 아 치킨 맛있겠다! 여기를 여기를 먼저 돌리고 갑시다! 열어라! 설마 여기있나? 어! 왜 여깄어! 왜 거기서 나와? 아깐 반대편에 있었잖아 너! 아까 반대편에 있었잖아 너! 이거 좀 챙기자! 다섯 어Yeah!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이루어라! 여기도 길인가? 뭐가 이렇게 복잡해 여기도 하나 있죠 아 그러면 아 그래서 아까 그 할아버지가 안 보인 게 도망간 다음에 제니퍼처럼 하고 있었구나 변장하고 그냥 거기서 그러고 앉아 있었구나 그 수녀는 뭐야 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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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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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 갈라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잇 Manager 저리가 저리가 ㅎㅎㅎㅎ 나 이제 어디로 가 여긴가? 여기 아까 처음에 왔던 데인데? 아... 반대로 왔어 반대로 아까 그 증기 거기로 가야되나 본데? 아 여기 거울 없나? 아 여기가 다 이어져 있구나 자리 가 자리 가 자리 가 자리 가 자리 가 아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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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여기 지롱 어? 어 야 여기도 쫓아와?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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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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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맞어 안맞어 아하 sweeping 안맞어 안맞았어 안맞았어 아아아 얼마나 안맞아 저장했으니까 아까 거 저장한 데부터 되겠지? 그렇지 여기서부터 해야지 아 잠드셨었어요? kommunsu liters 푹 어디 또 오셨어 여기 여기 어 어 온다 온다 오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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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아 오지마 오지마 어 야 이렇게 금방 죽어? 왜 이렇게 금방 죽어 여기는? 뛰지 말고 천천히 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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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혀있으면 아아 뭐야 뭐야 아 이걸 막는구나 막는게 있었구나 아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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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백날 해봐라 거기서 그렇게 백날 쏴봐라 나는 멀쩡하지롱 어 그니까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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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해 죽겠지? 그렇게 하려면 다른 물건이 필요하다 아 또 뭘 뭐 뭔데 어 이거 뭐 이거 여기로 들어오려나 봐 뭐 뭐 뭐 이건가 뭐 뭐 뭐 이건가 뭐 뭐 뭐 뭐 이건가 뭐야 아 죽은거였구나 아 죽은거였구나 이야 알았어 가자 야 너무 내가 아까 놀리느라고 놀리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썼나봐 일로 막아봐 안될지롱 안될지롱 안될거지롱 그리고 아까 여기 뭐가 떨어져있었는데 아 이걸 먼저 밀고 가야있나 보다 야 아니 을 밀어야지 멍충아 그치 Que heritage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저기저기 뭐있어 바닥에? 주워 주웠어? 세탁실 열쇠 주셨어요 오케이 이제 문 열어 아 이거 사용사용해 사용하기 사용하기 사용했는데? 자 이놈아 야 이놈아 아이 짜잉나게 얼른 가서 문 열고 밀고 여기 앞으로 밀고 열쇠 가지러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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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열쇠 어? 여기도 아아 제가 몇번을 저렇게 뚜드려야 이게 떨어지는거구나 가서 사용하기 빨리 지금 시간 없어 빨리 열어 그렇지 가 가 가 문 닫아 문 닫아 그리고 어 야 힘들게 도망가더니 다시 집으로 왔네 이제 뭐해야돼? 나 이제 잠깐만 마음 마음의 좀 안정을 아 다락방으로? 오케이 오케이 네 Tian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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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린 사랑을 나눴지 근데 엘리베이터가 다락방까지 가나요? 오 뭐야 올라간다 올라간다 오 진짜 가네? 우와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린 사랑을 나눠 이 꼼짝이야 너너너너넉 너너너넉 아무것도 안돼 멈출 방법이 있을텐데 어? 으아아아아아 lished 그렇지 멈춰서 멈춰서 가정부죠 클로리아 클로리아 가정부죠 너 아직도 여기? 너무 조용히 해 제발 나 여기 나그러두지 마세요 불안한데? 뭐야 문 닫으니까 또 멀쩡히 작동하네요 그럼 애초에 그냥 문을 닫지 그랬어 그러니까 난 클로리아도 뭔가 있을 것 같아 여기는 부엌이잖아 어? 양실이다 아닌가? 부엌이죠? 부엌이야 여기 와 끝이 날듯 날듯 안나네 아 살찌게 하는 저의 목소리라고요? 여기 근처인가 본데? 목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그죠? 이제 여기 어디 근처인 것 같애 아닌가? 흠 아 제 목소리구나 목소리는 저 저 할아버지 목소리였어 엄마야 엇 아아 아 아 그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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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고 있는데 갑자기 양호실로 왔네요. 약이라도 드셔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저 불안하게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는 자신을 딸이 죽였다고 믿고 있어요 믿기지가 않아요 뭐야? 두 분도 항상 각방을 쓰셨죠 두 사람의 결혼은 끔찍한 재앙이었어요 아리아나는 리차드의 과거를 알면서도 이건 제니퍼의 과거를 아줌마이건 알고 계셨군요 물론 알고 있지요 그런데 전 상상도 못했어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다고요? 즐기셨군요 당신이 보호해온 거예요 펠튼의 야만적인 짓, 최면, 시술, 페넉스 모두 다 전 펠튼 씨의 병이나 개인적인 문제들이나 따님의 실종이 펠튼 씨를 살인체로 만들었다는 거 전부 다 몰랐어요 어떻게든 치료가 잘 되고 있다는 건 아니라는 점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피류와 중독이었죠 피류와 중독이요? 어떻게 부르는지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치료제와 마약사 이에서 선택하지 않는 것처럼요 관건은 바로 그겁니다 당신도 담배 피시잖아요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는 거 맞나요? 아니요 전 단지 펠튼 씨의 나쁜 습관을 알고 있었다고 말한 것 뿐이에요 펠튼 씨의 의사로서 그게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얼마나 특이한 건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공범이라는 건 아니에요 움직여야겠어요 그들이 금방 올 거예요 펠튼과 같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상한 붉은 수녀예요 그림에 있던 그 사람이 이 집에 여기 있어야 해요 뭔가 창문이 창겨 있어요 여기 이거 마셔요 저거 마시면 안 돼 마시면 안 될 것 같아 마시면 안 될 것 같아 이상해 뭐야 녹즙이야 녹즙 녹즙은 겁나 써 저거 겁나 쓴 거야 풀 갈아서 마시는 느낌 펠튼 씨는 모든 물건에서 제니퍼를 봤어요 때로는 제니퍼가 되기도 했다니까요 펠튼 씨는 자기 아버지의 분화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미친 정신나간 사이코패스 자식 이중인교 억지로 남자로 살도록 강요해왔어요 아? 뭐야? 남자인데 할아버지인데 여자인 척한 게 아니라 여잔데 남자로 살도록 강요해왔대 그럼 원래는 여자네 아 마셔버렸어 녹즙 아 써 아 써 너무 써 그렇다면 조금 조금 안심이네요 남자가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티넌프님 감사합니다 그 봐 그래 얘가 수녀라니까 얘가 수녀야 역시 한글자막 by 한효정